대한민국 독보적인 카리스마의 배우! 안녕하십니까? 어 네, 안녕하세요. 되게 오늘 우아하세요? 나이가 이제 우아할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영화 세계는 한 여인이 지인의 배신으로 인해서 복수에 칼을 갈고 화류계라는 곳으로 진입을 하여 그걸 발판으로 해서 재력으로 복수에 성공하게 된다. 유독 생역할을 하시던데... 사실은 정반대거든요, 사실 저는. 어쩌면 제가 너무 무르고 약해서 강인한 게 좋아서 제가 자꾸 더 하고 싶어하고 더 열심히 강인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현실에서는 지나가는 나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머!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래요? 나비 나방 제일 무서워하는데 진짜 야외 촬영 나가면 스태프들이 나방 잡으러 다니느라고 촬영을 못해요, 진짜. 영화에서는 참! 실제에서는 어머! 이게 바로 영화에서 카리스마 액션 연기의 진수라고 볼 수 있죠. 액션에 되게 목말라 있고 지금도 사실은 와이어 달고서 막 이렇게 붕붕 날고 싶은 마음은.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 영화에서도 혹시 액션 연기를 하시나요? 액션이라면 액션일 수도 있고 액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움직임들은 좀 있었어요. 굉장히 기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액션이죠? 침대? 아! 러브신인가요? 배드신인가요? 어... 러브... 해야 배드 아닌가요? 멋있네! 러브 없이 배드 되나? 어... 그런 질문이 뭐였죠? 신은경 씨는 90년대부터 꾸준히 드라마 속에서 톡톡 튀는 연기로 젊은 층의 인기를 한몸을 받았습니다. 특히 종합병원 때 인기가 보조기였죠. 데뷔는 그럼 어떻게 뭐로 시작하신 거예요? 드라마요. 드라마요. 1988년 K본부 드라마 욕망의 문으로 데뷔. 아이고! 표정경이가 참 귀엽죠? 중학교 2학년 때네요. 저희 친남동생 반에 아역 탤런트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 따라서 방송국 놀러 갔다가 픽업 됐어요. 어? 이쁜데? 약간 이런 스타일인가요? 길거리 캐스팅? 그때 그 감독님이 아역을 찾고 계시다가 이미지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럼 그 전에는 배우나 연기에 대한 생각이 좀... 전혀요. 그 이후에 캐스팅이 들어오고 이래도 집안의 아버지가 되게 엄하셔서 그런 거를 못하게 하셨거든요. 뭐 저녁에 촬영했고 이러면 혼자 주위에 도와주는 분이 없었어요. 제가 혼자 다녔어요. 버스 타고 막 이러고 다니고. 아 그래요? 중학교 때도. 데뷔 이후 CF스타로도 이름을 알렸죠. 수능 연기부터 파격적인 연기까지. 광고 뭐 이러면 저는 이제 기억에 나는 게 면도하는 여자. 그런 거 있었고. 그것도 봤어요. 네. 바로 이거죠. 94년 당시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면도하는 인신경. 어떻게 어떻게 세상에. 어우! 풋풋하지 않아요? 아 진짜 똥통했나요. 저렇게 똥통한지는 몰랐어요. 볼이 미어 터지네요. 아니 근데 그건 애교살이잖아요. 기용이 살. 너무 징그럽게 귀여운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촬영 때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제가 머리가 그때 종합병원 때 짧긴 했는데 그거보다 더 짧은 게 필요하다고 가발을. 제 머리를 다 안에 감추고 여기가 너무 조인 상태에서 이제 광고를 이틀을 찍었어요. 근데 이틀째 제가 쓰러졌어요. 좀 쉬는 김에 가발을 좀 빼보라고 해서 가발을 빼자마자 다시 벌떡 일어나서 촬영했어요. 피가 안 통해서. 피가 안 통해서 쓰러진 거야 제가. 저로서는 이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웰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저희 처음으로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변화하는 동양 여성 특히 한국. 아 그 광고 때문에요? 네. 시작이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 영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이런 모습도. 네. 19년 전입니다. 행주죠. 아 여기가 행주. 그러니까요. 행주 있나요 지금? 아 집이 행주예요. 제 집 나갔었어요. 초등학생. 아 집을 나갔다고요? 네. 명소올때 물러러 갔는데 집 나갔어요. 의상도 파격적인데요. 이게 유행이었나요? 이때 좀 이렇게 컬러풀한 게 유행이었었나 봐요. 이런 거. 아 어떡해. 아 기억나세요? 그리고 마지막 특급 영상. 바로 지금은 너무나 귀해진 신인경 씨의 라이브 장면. 다시 볼까요? 아 그렇게 충격적인가요? 아 옛날에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 아니요. 아하하하하하. 중학병원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사랑도 받게 되고 그걸 하는 그 동안에는 행복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제가. 아 정신이 없어서. 끊임없이 제가 배우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일을 해야 되는데 좀 좁은 폭을 살았다면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들이 되게 많잖아요. 대본 또는 뭐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말이 돼? 또는 이런 게 막장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셔도 저는 다 말이 돼요, 그래요. 현실은 더해요. 워낙에 이제 좀 스펙타클하고 깊이 있고 넓은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배우로서 일을 할 때에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재산이더라고요. 질곡의 인생에 많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폭이 달라져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힘든 시간도 지금은 고마워요, 되게. 신은경 씨의 10년 후를 설계해 본다면? 아주 안정된 엄마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박원수 선생님의 그런 따뜻함, 김혜수 선생님의 열정, 김혜자 선생님의 안정감 있는 그런 엄마. 모든 모습들을 다 합친 국민 엄마. 아, 국민 엄마? 그런 이미지가 좋아요? 네. 그런데 지금도 충분히 그런 모습이 딱 나오세요, 아우라도. 좋은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도 엄마 같아, 이런 느낌이야. 엄마의 매력이. 예전 인터뷰에서 원빈 씨랑 현빈 씨의 엄마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두 분하고는 조금 나이 차이가 약간 좀 이모, 고모 정도? 김수현 씨 정도면 엄마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느낌이 언젠가 꼭 김수현 씨 엄마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저는 로맨스를 생각했는데... 왜 김혜 씨도 하셨잖아요, 유아인 씨랑. 아, 그래요? 기회만 주신다면 정신 못 주시죠. 굉장할 수 있어요. 네.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먼 훗날 백발의 할머니가 되는 후에도 황혼의 프로포즈를 받는 게 꿈이라고... 이왕이면 황혼 되기 전에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진심 어린 고백만 받아도 너무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섹션TV 시청자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불안신흥영으로서도 계속해서 행복하게 아주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약간 좀 그거 해야 되죠? 제가 앞으로 가시면... 매너남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커요. 하나, 둘, 셋! 마음이 따뜻한 배우 신은경 씨였습니다.